바로 온다 생각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왼발 짚고 잘하고 왼발 타다 왼발을 준비 자세에서 양옆에 벌렸죠? 왼발 앞으로 짚고 오른발인가요 그렇게 해서 밀고 차야 돼요 진짜 수비 막 하다가 수비 하다가 하다가 고 왔어 왼발 짚고 다시 이거 또 아까 우리 스윙 자세 고쳤는데 너무 많이 들죠? 다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점프 아니고 셋 잡았죠? 왼발 탕탕 왼발 확실히 따로따로 왼발 따로 다시 다시 왼발 따로 왼발 어디갔어 왼발 어디갔어 준비 하나 아니 아니 저 어디갔어 저 준비 준비 왼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왼발 앞에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왼발 찍고 그렇지 하나 둘 복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가냐면은 하다가 셋 넷 보고 짚고 짚고 준비 짚고 짚고 그렇지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짚고 짚고 그렇지 스윙 미리 내면 안되고 시작 하나 더 하나 둘 셋 짚고 짚고 스윙 오케이 나이스 아까 왼발 아프니까 지금 잘했어요 준비 준비 수비 수비 수비하다가 코 왔다 왼발 밀어서 날아야 돼요 준비 하나 둘 밀렸다 그렇지 위로 뛰면 안되고 걷는 스텝으로 사이드 스텝 부드럽게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자세 쓰면 안돼요 하나 둘 스톱 왼발 앞으로 밀고 오른발 다시 나가야 돼요 준비 하나 둘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밀고 만약에 앞으로 왔으면 오른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왼발이 미리 다 나가버렸어요 다시 하나 기다렸다 왼발 앞으로 짚고 왼발 앞으로 짚고 밀어서 그렇지 시작 수비하고 왼발 앞으로 짚었다가 뒤로 밀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시작 수비하고 왼발 아이고 왼발 앞으로 짚어서 뒤로 나가기 편하게 근데 스윙 자세를 잘 잡아놓고 너무 위에 있는 거를 세게 치려고 하니까 계속 픽스하니만 더 기다려요 이거 또 뺏어가는 거예요?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왼발 밀어서 근데 미리 출발하면 안돼요? 기다렸다가 기다려 공 왔을 때 왼발 짚고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기다렸다가 왼발 짚고 빠르게 그렇지 시작 왼발 짚고 공 더 기다려 기다려 따라 스윙 준비 하나 둘 스톱 스톱 다시 스톱 아니 스톱 준비 잘했어 아니 아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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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하고 준비 자세 고 왔을 때 왼발 하나 하나 둘 왼발 그렇지 오 잘 쐈어 방금 하나 둘 왼발 그렇지 이거 리너스윙 말고 돌려서 손목이 나요 시작 하나 둘 밀어서 쭉 하나 둘 왼발 밀어서 그렇지 쭉 근데 이제 클리어 더 허리 힘도 아까 우리 뭐였어요 허리 힘 돌아오는 거 했죠 근데 아직까지 스윙이 힘이 없어 잡아놓고 스윙 더 빨리 돌려야 돼 옳지 자 바꿔주세요 저 영상보면은 저 영상보면은 이렇게 하거처럼 약간 티비 밀어치잖아요 밀어치는게 아닌 얘가 각을 잡아놓고 돌려서 위에 스윙 끝나고 나와야 되는데 한 동작을 다 해버리자 떨어짐에서 이거 봐요 또 얘 너무 많이 가 자 기다렸다가 오른발에 힘을 줘 힘을 주고 나서 위로 점프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점프도 안 해지 오른발 확실히 짚어서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로 바꾸니까 스윙이 무너지는 그래서 발이 더 빨리 나가서 더 빨리 나가서 잡아놓고 쳐야 되는 근데 스윙 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붕 붕 가니까 발 바꾸는 시간 밖에 없는거에요 기다릴 시간은 없고 그냥 바로 스윙해야 되는거에요 늦어서 마지못해서 하는거에요 늦으니까 허허허 네 아 하하하하 비싱 페레소! 하하하하 감사합니다.